안녕하세요. 쇼미데이 팀의 센지아입니다. 오늘 소개를 할 이템은요. 짠! 세 가지의 툴을 하나로 뭉쳤어요. 락케어에서 나온 멀티툴입니다. 매트릭 레드 버전이고요. 안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얘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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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로 기타줄 커팅 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렇게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씩만 빼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하면 여기 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드라이버가 있네요.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는요. 기타리스트랑 베이스 시스트가 필요로 하는 13가지 도구들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런 멀티툴이에요. 여기에 와인더도 이렇게 장착해서 베이스 와인더 그리고 기타 와인더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방용 렌치가 1.2인치 아 1분의 1인치 들어있고요. 그리고 밀리미터 및 눈금 자 10자 드라이버도 0.4mm랑 2.4가 있고요. 일자 드라이버도 있고요. 트러스트로드 렌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리고 육각 렌치도 여기 이렇게 다 있는 거고요. 5mm, 4mm, 3mm, 2.5mm, 2mm, 1.5mm 그리고 아까 스트레인 라이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손쉽게 모든 기타의 마지막 세팅을 내 손으로 수술할 수 있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멀티툴입니다. 지금 기본 좋은 가격이 28,000원에 지금 제공이 올라와 있네요. 이런 툴 하나하나 보관하고 하려면 너무 공급박스만 안 되기도 좀 그렇고 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툴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어요? 럭케어 몰티 툴! 그러면 가지세요! 럭케어 몰티 툴!